Be not silent from any mistaken pity and tenderness for him. 그를 위한 어떤 잘못 판단한 mistaken, 잘못 판단한 동정과 부드러움 때문에 침묵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believe me, 내 말을 믿으시오. Caster, though he were to step down from a high place,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높은 신분일 거라고 상정하는 거죠. And stand there beside thee, 그대 옆에, 거기에 서 있는다면, Undyed peristle of shame, 그대의 그 수치의 재단 위에서, Yet better word it so, 그렇다 해도, 그것은 더 나을 것이오. 뭐보다, than to hide a guilty heart through life, 평생 죄 지은 가슴을 숨기는 것보다는, I can that silence do for him, 그대의 침묵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소? Except he tempt him, 그 침묵이 그를 유혹하는 것 말고는, Yeah, compare him as it was, 말하자면, 그냥 유혹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뭐 하도록? To add hypocrisy to sin,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위선을 더하는 거죠? 그거 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미선을 더하도록 하는 것 외에, Heaven has granted thee, unopening nominee, 하늘은 그대에게 열린 공개적인 지옥을 허락하셨소. That there by thy mayest walk out, unopened triumph, 그러니, 그로하여, 그대는 노력하여, 뭐를 지어낼 수도 있냐면, 공개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오. Over the evil within thee, 그대 안에 evil, 죄, 그리고 또 the sorrow without, 그대 밖에 드러나는 그 슬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공개적인 열린 승리를 읽어낼지도 모로, Take it how thy denies to him, 그대가 그에게 어떻게 부인하게 되는지 주의하도록 하시오. 뭘 부인하냐면, deny의 목적어가 뒤에 나온다, 피터 이하입니다. 그, 를 일단 꾸며주는 게 있죠. 그, 어쩌면, 그것을 그 스스로는 움켜줄 용기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에게 다음과 같은 걸 부인하는, 주지 않는, 안게 되는 것이나 아닌지 주의하도록 하시오. 그, 이, 그러나 홀성, 건강한, 몸에 좋은 컵. 예, 컵이죠. That is now presented to thy lips. 지금 그대의 입술에 제공되어 있는, 그 쓰디슨, 그러나 건강에 좋은, 그런 컵을, 그에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나 아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투 그레스 밑에서, 그 이트도 이 컵이 되겠죠. 스스로는 줄 용기가 없으나, 그 쓰디슨, 그러나 건강에 좋은, 지금 그대의 입술에 제공되어 있는, 그 컵을, 그에게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지, 주의해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The young pastor's voice was tremulously sweet, rich, deep, and broken. 이 젊은 목사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런데 달콤해요. 풍부해요. 깊어요. 그리고 유창한 게 아니라, 지금 broken, 단속적으로 나와요. 뭔가 끊어지듯, 이어지지만, 어쨌든, 스윗하고, 리치하고, 딥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The feeling that is so evidently manifested. 이트는 목소리고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나 분명하게, 표현해낸 그 감정이, rather than the direct purpose of the birds, 그 말한 것의 직접적인 취지라기보다는, 이 전달되는 감정이, 그 목소리로 하여금, 이트는 내는 목소리입니다. To vibrate within our hearts, 모든 가슴속에 공명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brought the listeners, 듣는 이들이, into one accord of sympathy, 어코드는 조화일치거든요. 하나로 일치된 공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Even the poor baby, 심지어 그 가련한 아이, at has the spoojum, has the 가슴에 있는, 그 아이마저도, was affected, 영향을 받았습니다. By the same influence, 그 똑같은 영향에 의하여, for it directed, 왜냐하면 그것이, it's a hitter to vacant gaze, 여태까지는 공허한, 멍한 눈길을 하고 있다가, 그 멍한 눈길을 어디로 향하냐면, towards Mr. Dimsdale, Dimsdale로 향하고는, and held up its little arms, 그 작은 팔을 들어서, 뭐치 뭐처럼, 뭐와 함께, with a half please, half plenty if more, 반은 즐거운, 그러나, 그리고 또 반은, plaintiff, 애처로운, 그런 옹알거림으로, 옹알거림과 함께 팔을 들어 올려요.